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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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맛있는 만두 드세요. 야. 근데 너 그동안 왜 이렇게 꿈했냐? 저도 바빴죠. 명색이 프레쉬맨인데. 그래 프레쉬맨. 어떻게 몇 번이나 했어? 뭐야? 내가 오빠들을 두고 딴 남자를 왜 만나? 인마.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 해라. 이럴 테니까. 일편단심 믿는래 뭐해? 알아주는 놈 하나 없는데. 뭐? 뭐? 야. 얘 지금 분명히 놈이 나오고 그랬지? 그러게 말이야. 누가 오빠들 더러 그랬어. 여기 나랑 같은 신입생도 있잖아. 녀석 둘러대긴. 자 그래. 또 말 나온 김에 통성명들이랑 해라. 이쪽은 김수진. 순전히 농구 때문에 신세 망칠 뻔 했다가. 간신히 정신 차려서 우리 학교 들어온. 자칭 우리 농구부 마스코트다. 아니 도대체 진짜 누구예요? 이꽃이님 동생이세요. 아니 감독님. 아니? 난 핏줄 감염 깨끗해.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 체육관 바로 뒤에 있는 한양대 부석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. 지금은 대학까지. 한양이 키워낸 한양의 딸이지. 그래 장하다 한양의 딸. 이제 그만하고 이것 좀 먹자. 많이 드세요. 선배들에 대해서나 농구에 대해서 뭐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. 아님 전화로 하든지. 내 전화번호는 농구부 기상연락망에 나와있어. 많이 내니까. 잘 많이 먹어. 야 김선재. 먹을 땐 빠지지 말고 동참하라 그랬지? 아 이 새끼잖아. 어 선재구나. 맞죠? 세용이 김선재. 응. 너도 아는구나 쟤. 응? 오빠. 그런 식으로 나 무시하지 말라 그랬지? 아 그게 아니고. 아니 근데 저 자식은 저거 선배 말이 말 같지가 안나 저건지. 야. 김선재. 와서 빵 먹으라고. 다 없어지기 전에. 먹는 게 남는 거야. 뭘로 줄까? 이건 안에 야채 든 거고. 이건. 너. 나 본 적 있어? 아니. 근데 왜 반말이야? 아. 아 그럼. 같은 악본끼리 존대하자고? 그것도 같은 농구부끼리? 같은 농구부? 이제 농구부에. 기집애도 받아들입니까? 아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건. 아이 참. 안 먹을 거면 가라. 가서 연습이나 해. 나 건들지 마. 난 기집애가 나대는 건 딱지색이 사람이야. 그래. 너 잘났다. 요. 미안하게 됐다. 요. 알았으면 꺼져. 신경쓰지 마라. 원래 성격이 저러니까. 응? 괜찮아 오빠. 그보다. 소주는 언제 사줄 거야? 한영대만 들어오면 소주도 사주고 나이트크랍도 데려가지고 다 해준다고 해서 기를 쓰고 들어왔는데. 응? 아 물론 가야지. 언제? 춘계리그 끝나는 날. 춘계리. 아니 아직 멀었잖아. 뭘 멀어 인마 금방이지. 그동안 저녁 성깔이나 잘 좀 다듬어 봐. 이번 대성적은 저녁 스카게에 달렸으니까. 한글자막 by 박진희 기대만큼 두려움이랬지만 너와 함께 달려가는 거야 힘이 들면 그대로 멈춰 눈물을 흘려도 좋아 이제 시작이라 마음만은 잊지마 내 전문을 거는 거야 모든 순간을 위해 넌 알잖니 우리 삶엔 연습이란 없음을 마지막에 비로소 나 웃는 그날까지 보기는 안 해 내게 꿈이 있잖아 나 나 나 나 자, 그래. 수고하셨다. 그래,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, 그래. 수고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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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명성이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나 알아보겠어요? 네. 자, 드세요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거 받아야. 농구표예요. 나 시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죠? 왜? 연극이나 음악 캐티켓이 아니라 그래요? 아니요. 고맙다는 말 안 해요? 네? 아니요. 사실 커피보단 이게 훨씬 비싸거든요. 꼭 보러 와요. 네. 시간이 되면요. 기다릴게요. 난 누구한테 나 시합하는 거 보러 와달라고 표까지 줘보기는 처음이에요. 그럼 그날 봐요. 아참. 가능하면 맨 앞자리 가운데 좀 앉아줄래요? 그래야 내가 찾기가 쉽거든요. 큰 게임이 아니라 자리 많이 있을 거예요.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죠? 그럼. 야, 너 이동료가 아는 사이니? 얜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표까지 주고 가지. 아유, 누군 좋겠다. 야, 나슬아. 다시 만나면 나 사인 좀 받아주라. 얘는 애들처럼 무슨 사인은 직접 소개를 받아야지. 야, 나슬아. 어떻게 안 될까? 저기,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. 아, 미안해. 이따 봐. 뭐? 그게 정말이야? 왜 그렇게 놀라. 그냥 표만 주고 갔다는데. 너 정말 웃긴다? 그래, 나도 웃긴다고 웃겨. 야, 봐라 봐. 내가 안 웃기게 생겼나. 뭐야, 이게? 아휴. 너는 뭘 웃기잖아? 잘 됐네, 뭐. 같이 가면 되겠다. 잘 되긴 뭐가 잘 되니? 나면 뒷붙치고 맥받아 죽겠구만. 야, 너 혹시 나한테만 표를 갖다 줘서 그래서 그러니? 몰라. 넌 오늘 오후 수업이 없었잖아. 그러니까 나한테로 온 거지. 오늘 만나리니만? 그치. 아휴, 그 사람이 오늘밖에 시간이 없었나 보지, 뭐. 아무튼 기분 나빠.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분수가 있지. 아니, 어떻게 진짜 자기 배인 누군지 그것도 몰라보냐? 야, 너 개 팬이었니? 야, 그럼 농구 좋아하는 사람이 이동민 싫어하는가 봐, 너. 그런가? 난 내가 농구에 별로니까. 이동민? 응? 이동민이도 진짜 별로야? 어? 그냥 그래. 근데 그건 왜? 아니야. 그냥 물어봤어. 좋아. 보러 가자, 농구. 아휴, 참 힘들다, 힘들어. 힘들어. 야, 근데 이 편은 어떡하지? 미팅이라도 해서 하나씩 다고 가자. 뭐? 나와. 야, 너도 낼 수록은 없지? 어. 그럼 곧바로 체육관 앞에서 만나자. 어, 그러던 거야. 아니야. 그렇게 큰 게임은 아니니까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는데. 그래도 맨 앞줄에 앉으려면 30분 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. 그래, 그러면은 30분 전에 정문 앞에서 보도록 하자. 저기,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안에 들어가서 만나자. 왜? 어, 사실은 내일 집에 일이 좀 있어서 한 30분쯤 늦을지도 모르겠어. 그러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 좀 맡아놔, 앞자리도. 그래, 그럼 그러지 뭐. 내가 찾기 쉽게 앞줄 가운데 쯤에 앉아있어, 알았지? 아, 알았어, 이 얌체야 그냥. 어휴, 꼭 그런 거만 낭시키더라. 아, 미안해. 놔, 됐네. 빨리 와. 하, 다 떠나네. 동민이 가고, 윤호가. 잔식이 가고.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구나. 우승하던 날 기억난다. 그땐 다 있었지. 우린 모두 신라대학으로 간다. 정말 꿈 같았지. 근데 지금 달라진 게 뭐니? 농구가 나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거니? 난 모르겠다. 우승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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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나 지금 기분 좋아.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. 난 지금 이런 기분에 취하고 싶어. 밤을 새해도 좋아. 아이고, 아저씨. 아저씨, 소주 한잔 드셔. 오늘 아가씨들이 하나도 오네. 자, 자, 걔들 연하시도 왜 나와, 임마. 아저씨, 오늘 뭐 물 좋은 거 좋은 거 있어요? 네, 있어요. 이봐, 아저씨. 너 다른 데 가서 좀 마셔줄래요? 나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거 분위기 깨잖아요. 뭐? 야, 인마. 왜 그래? 아기야. 너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냐? 아유, 왜 들리라시오. 지금 저 학생 술 쨌어요. 야, 놈다. 술이 좀 취해가지고. 야, 이 싸가지 없는 자식들아. 술을 쳐먹었으면 곱게 쳐 자든가. 아유,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는 자식들. 욕어 그냥. 왜 욕을 해요? 이 자식이 대주려고 이제. 밤 다음에 나 이제 그냥. 왜 들리래요, 이거? 넌 뭐야, 이 자식아. 아, 이 자식아. 도망 뛰어. 뛰어, 뛰어, 뛰어. 아유, 저 자식이. 어? 놔, 놔, 놔. 놔, 놔, 놔. 빨리 뛰어. 야, 천하수, 삼각시. 손을 amen구, 이게. 아유, 천하수. 아이, 야. 놔, 놔. 야, 놔. 야, 놔. 야, 놔. 아아, 찰빼, 아아. 아아. 아아, 아아. 아아,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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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